음 음 이게 허리야? 아 그게 물렁물렁이야 아 물렁물렁이야 엄마 여기 우와 야 여기 토마토 되게 잘 됐다 탐난다 여기 여기도 있는데 아니 근데 여기도 큰거 있는데요 이거 짜주세요 어우 너무 예쁘다 얘 채팅 찍어주고 얘 너무 색이에요 아 이거 근데 현정이네 저래도 너무 익어가지고 너무 익은거는 좀 따야되겠다 아 아 아 아 자거 이건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안돼 아 그냥 먹어 아 익은게 아니라 너무 익어서 터졌어 그래도 먹자 아니야 먹어도 돼 그거도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럼 그게 상한게 아니고 너무 익은거니까 그런거는 가로먹어 아니야 아니야 음 응 에잇